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말보다는 행동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란 것은 본래 얼마든지 꾸며낼 수가 있지만 행동은 꾸며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흔히 언행일치라는 사자성어도 자주 입에 올립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는 점이 어떤 인물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감장에서의 진솔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의 발언이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또한 모습에 답담함을 느껴온 시민들로서는 그의 혹해하고 담백하고 진솔한 말이 답담함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의 출구를 선물하고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언행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을 그럴싸하게 번드러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입니다. 11월 3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의에서 윤석열 총장 행한 다음과 같은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행한 구체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일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된다.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주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권을 비판한 것이고 동시에 추미애 장관이 언급해온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다짐해야 될 것은 국민으로부터 우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한 엄밀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의 임무이자 의무이자 검찰의 역할이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총장의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이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장관의 독주, 각종 펀드 의혹 사건, 전세 대란과 부동산 시장의 혼돈, 기업 관련 산법 등 숱단 사회적 의제들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종류의 근원과 진원지이자 그리고 뿌리에 해당한 것은 바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시시비 문제가 가려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주장인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윤석열 총장과 그와 함께하는 한국 검찰은 지난 4월 15일 이후 손을 대서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소소한 사건이 아니고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굵직굵직한 증거물과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권 세력들이 언론 지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하고 특별히 주목하고 특별히 숨기기 위해서 특별히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단어이고 4.15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가장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숨기기를 원하고 가리기를 원하고 은폐하기를 원하고 덮기를 원하는 단어는 바로 부정선거와 4.15 부정선거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0월 15일로 끝났습니다. 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현직 위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그 밖의 투표지를 투표장에서 촬영해서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경미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물 기반으로 행해진 고소고발 사건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스스로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행하는 인지수사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전문가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그런 혐의점이라든지 정황정거라든지 구체적인 물정들이 마치 분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와서 제공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료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국 검찰은 일체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성 언론들이 철저하게 외면한 것도 불가사한 일이지만 아울러 검찰의 철저한 무관심과 무대응도 너무나 기해한 일이었습니다. 언론의 무관심과 검찰의 무대응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오른 주장도 신뢰가 크게 가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현안과제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한국 검찰이 그토록 침묵할 수 있는 거란 점입니다. 한 개인의 그런 비리 의혹도 아니고 한 세대와 다음 세대의 번영과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와 관련된 비의 의혹과 불법 의혹이 그렇게 많은 점검물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체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 검찰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조직이 검찰이기 때문에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특정 사건을 파헤칠 수도 있지만 특정 사건을 묻어버리고 은폐하는 데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한국은 조국 사건으로서 아주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조국 사건에 투입된 정성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매주 전국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차량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의 말이나 그의 주장이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솔직한 그런 의견입니다.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는가 만일 제가 윤 총장을 만난다면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는가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무대응으로 대할 수 있는가 어쩌면 그렇게 무관심했는가 그렇게 묻고 싶은 것이 솔직한 그런 심정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미 국제사회는 한국의 부정선거를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문제라 분명히 제가 볼 땐 비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적당히 듣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오판 가운데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부분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